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만두 빚느라 손가락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고단하게 살아온 70대 여성입니다. 물론 효도받으려고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처럼 돈줄이 되어 평생 호구로 살기 위해 자식을 낳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제 기막힌 사연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썰맘에서라도 이 답답한 속을 털어놓고 조언을 좀 얻고 싶거든요. 제 아들은 이름만 되면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명문대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성공하기까지는 가족들의 눈물 나는 희생이 있었죠. 저는 냉장이 터지는 줄도 모르고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미친 듯이 일했어요. 그리고 큰딸은 남동생을 위해 좋은 건 다 포기하거나 양보하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어미와 제 누나의 희생으로 교수가 되었건만, 저 잘난 맛에 혼자 성공한 줄 아는 아들은 항상 바쁜 척하며 집안일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무관심하기만 했지, 적어도 못돼 먹은 녀석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대학원 친구의 소개로 여자를 만나고부터는 이기적이고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이 도를 넘더라고요. 하루는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제 여자친구 소개해드릴게요. 아휴, 그래? 드디어 엄마도 우리 아들 여자친구 얼굴을 보게 되는 거니? 뭘 좀 준비해야 하나? 걔 만두 좋아한다니? 만두는 무슨... 걔네 가족들은 해외 생활을 오래 해서 한식보다는 양식을 좋아해요. 지난번에 저 만났을 때도 스테이크 먹었거든요. 어머나 그래? 어쩌나 엄마는 양식은 할 줄 아는 게 돈가스뿐인데. 그거라도 할까? 됐어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돈가스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는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머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곳으로 오세요. 수연이가 5시에 오기로 했으니까 엄마는... 아, 한 12시까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12시? 아니, 5시에 만나기로 했다며 왜 그렇게 일찍 오랜?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누나한테도 똑같이 전해주세요. 꼭이요. 저는 어한이 벙벙한 채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이 시키는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제일 좋은 옷을 찾아입고 서둘러 미용실로 달려가 머리도 손질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보니 11시가 훌쩍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딸이랑 다급하게 버스를 타고 아들이 말해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강남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한 빌라였어요. 저희는 평생 인연이 없을 것 같은 부촌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괜히 주눅이 들었죠. 그때 현관으로 달려나온 아들이 인상을 벅벅 쓰며 재촉했답니다. 12시까지 오시라고 했더니 왜 이제야 오셨어요? 30분이나 지났잖아요. 처음 오는 길이라 찾기가 어려워서 그랬어. 버스 정리장에서도 거리가 좀 있고 엄마는 다리가 아프셔서 빨리 못 고르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택시 타고 오라고 누나한테 일부러 문자 메시지도 보냈잖아. 하여튼 궁상은... 누나도 그깟 푼돈 아끼느라 시간 낭비하는 멍청한 짓 좀 그만해. 하, 그래 알았어, 미안해. 택시 타면 얼마가 나올지 몰라서 불안해서 그랬어. 근데 어디로 가야 하니? 이런 곳에 식당이 있어? 자다가 봉창 두드려? 여기서 식당을 왜 찾아? 아니, 집에서는 메뉴가 좀 그래서 식당 예약한 거 아니야? 우리는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만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걔가 꼭 우리 집에 와보고 싶다고 해서 집에서 보기로 했어. 얼른 따라와. 그래서 딸과 저는 어리둥절한 상태로 아들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도 무척 조용하고 위압감이 느껴지더니 안으로 들어갈 때도 몇 개의 경비실을 통과해야 하더군요. 하지만 아들과 이미 안면이 있는 사람들인지 저희에게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문을 열어줬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에 사는 아들의 지인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집에 있는 고양이에게 밥을 좀 달라고 부탁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고양이 밥을 주러 자주 드나들어 경비원들과도 안면을 트고 지냈던 거죠. 그렇게 철웅선 같은 경비를 뚫고 드디어 아들이 안내해준 집안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고급진 인테리어에 저와 딸은 그만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값비싼 가구와 가전으로 꾸며진 집안은 마치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드라마 세트 같았네요. 그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보는 저와 큰딸에게 아들이 말했어요.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요. 이제 수연이 오려면 4시간도 안 남았다고요. 자, 얼른 옷 갈아입고 여기 있는 이 사진이랑 제 졸업 앨범 좀 이 집에 있던 거랑 바꿔놓으세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남의 집에 왜 우리 사진을 놔? 제가 영혼을 몰라 묻는 말을 아들의 짜증 섞인 답이 돌아왔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드릴 테니까 어서 좀 움직이세요. 아, 누나도 집 구경 좀 그만하고 빨리 움직여. 그래서 저희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였네요. 아들이 백화점 쇼핑백에서 꺼내준 새 옷에 갈아입고 집 안 곳곳을 저희 물건으로 채웠어요. 뭐, 저희 물건이라고 해봐야 거의 아들 사진이나 졸업장, 상장 그런 것들이더군요. 그러고 나자 이번에는 아들이 주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가 주방이에요. 이따 제가 시킨 음식 들어오면 싱크대에 있는 그릇 꺼내서 다 옮겨 담으세요. 아, 집에 한 것처럼 포장 용기는 안 보이는 것으로 얼른 치우시고 국물 있는 건 직접 끓인 것처럼 냄비에 담으세요. 도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랑 나한테도 뭘 하는 건지 알려는 줘야 할 거 아니야. 그걸 꼭 말해줘야 알아. 누나는 그 머리로 어떻게 증권회사에 들어간 거야? 아무리 전문대 나왔다지만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족잘했잖아. 뭐? 내가 왜 전문대 들어갔는지 몰라서 묻는 거야? 아, 됐어. 우리 지금 이런 걸로 실랑이 버릴 시간 없어. 얼른 이 집 동선 외우고 엄마 실수하시지 않도록 복습도 해야 한다고. 도대체 얘가 지금 뭘 하는 거야? 너 지금 결혼할 여자한테 사기치려고 우리까지 부른 거야? 사기라니! 누나는 무슨 그런 큰일 날 소리를 내? 남의 집에서 하지도 않은 음식을 한 것처럼 꾸미고 집안 동선 외우고 이게 다 사기가 아니고 뭐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집 주인인 것처럼 꾸미면 뭐가 달라져? 아니, 뭐야? 도연아, 네 누나 말이 맞는 거야? 너 정말 우리 집이 창피해서 남의 집에서 우리가 주인인 척 하자는 거야? 아, 그럼 어떡해요? 수연이네 엄청나게 부자예요. 장모님은 미국에 집도 두 채나 있고 외국 대학에서 교수까지 하신 분이라고요. 그런 여잘 데려오면서 강북 낡은 20평대 아파트를 보여줘요? 지은 지 30년도 넘어서 거릴 때마다 삐그덕 소리 나는 그 집을요?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 집 마련하려고 엄마는 허리가 다 망가지도록 만도 빚고 나도 퇴직금까지 정산받았어. 근데 뭐가 어쩌고 어째?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누나는 말이 왜 이렇게 안 통하냐? 동생이 부잣집 딸한테 장가가는 게 싫어? 가뜩이나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제발 나 좀 도와주라. 너 그 여자랑 결혼까지 생각한다면서. 그런 여잘 데려오면서 이렇게 거짓으로 똘똘 뭉친 짓을 해야겠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어. 지금은 잠깐 속일 수 있다고 해도 금방 탄로나고 말 거라고. 아니, 그럴 일 없어. 대충 상견례랑 결혼식만 잘 넘어가면 우린 바로 미국으로 갈 거란 말이야. 아들의 말에 멀뚱하게 서서 한숨 안 쉬던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야? 도연이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결혼하면 미국에 간다고? 네. 장모님이 저를 자기가 다니는 대학의 교수로 추천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 눈만 딱 감고 도와주시면 돼요. 인사하고 밥 먹고 그 몇 시간만 좀 버티면 되는 거라고요. 말도 안 돼. 내 평생 가난하게는 살았어도 남 속이는 일은 안 하고 살았다. 내가 만두에 들어가는 배추 한 포기까지 원산지에 속인 적이 없었다고. 엄마, 지금 이게 고작 그런 만두나 빚는 거랑 비교될 일이에요? 제 인생이 걸린 일이에요. 제발 아들 좀 도와주세요. 야, 너 이럴 거면 차라리 대역이라도 쓰지. 왜 엄마랑 나는 데려온 거야? 네가 쓴 대본대로 연기해줄 사람 찾으면 되잖아. 내가 그 생각을 안 해본 줄 알아? 근데 사귀고 얼마 안 됐을 때 수연이가 내 오피스텔에 놀러 왔다가 대학 졸업식 사진을 봤어. 아이씨, 거기 엄마랑 누나 같이 있었잖아. 뭐야? 그러니까 너는 정말 말 잘 듣는 대역을 쓰고 싶었는데 네 여자친구가 우리 얼굴을 알아버려서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네? 야, 너 미쳤어? 내가 너 어릴 때부터 허영심 많고 거짓말 잘하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어떻게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까지 이렇게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려는 거야? 그러게 왜 유학은 안 보내줘서 그래? 내가 유학만 다녀왔어도 이렇게는 안 하잖아. 실력으로는 내가 해외파에 밀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고작 그깟 외국물 좀 못 먹었다고 매번 정교수 승진해서 탈락하는 거 몰라? 나도 더는 이런 더러운 대접 받으면서 학교 생활 못 하겠어. 이게 왜 나도 동아줄 잡고 하늘로 올라가 보고 싶다고. 뭐? 너 그 부교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도 엄마랑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뒷바라지 한 건데 그런 소리를 내. 그리고 네 나이에 부교수까지 갔으면 늦은 거 아니잖아. 아니, 오히려 엄청 빠른 거 아니야? 40대 중반에 부교수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던데? 누나가 교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매번 정교수 승진 때마다 내가 노인네들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비굴하게 노력하는 줄 알아? 근데 그럴 때마다 나보다 훨씬 못한 놈들이 돼.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바로 학벌이야. 국내 대학에서 아무리 날고기고 해봤자 해외파에는 안 된단 말이야. 그건 네 생각이지. 네가 인기 교수 되겠다고 외모에 신경 쓰고 개그 프로그램이나 챙겨볼 때 그런 사람들은 연구를 하겠지. 다른 사람들 눈엔 그게 다 보이니 그런 거 아니겠어? 뭐야? 누나 안 그래도 나한테 이상한 콤플렉스 갖고 있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꼬인 줄은 몰랐네. 나 그렇게 못난 동생 만들면 마음이 좀 편해져? 뭐라고? 이게 저 혼자 달라서 교수된 줄 알고 설치고 있네. 딴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네 여자친구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우리 소개하려거든 집으로 와. 그만두래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니고 어미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엄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회에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아들이 미국에서 잘나가는 교수 되는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휴... 난 이게 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때 인터폰이 울리며 아들의 여자친구가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딸과 저는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며 부탁하는 아들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집이 우리 집인 양 며느리감 앞에서 쇼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도 해 본 사람이 한다고 저와 딸은 로봇처럼 부자연스럽게 움직여 아들의 눈총을 받아야 했네요. 여자는 귀친하는 옷차림으로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웃으며 어머니라고 하는데 불안함에 안절부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옆에서 바람을 잘 잡아 별탈 없이 인사를 마치고 여자가 집에 나섰습니다. 저와 딸은 그제야 한숨을 몰아쉬며 식은땀을 닦아냈죠. 그리고는 얼른 집안을 원래대로 치워놓고 서둘러 빌라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안 있어 그날 저의 선택을 빼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차라리 제가 끝까지 못하겠다고 버텼다면 아들과 그 여자의 인연은 거기서 끝이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얼마 후 닥쳐올 파국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저의 잘못된 모정이 이를 그르친 것 같아 깊은 후회에 빠지게 된 거죠. 그렇게 아들의 사기에 동참하고 온 그날 저는 밤새 악몽에 시달려야 했답니다. 그래서 잠 한숨 못 자고 뒤척이다 결국 딸의 방문을 벌컥 열고 외치듯 말했습니다. 도희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아까는 도연이가 하도 부탁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내가 정신이 돌아와 보니 못할 짓을 했어. 내일 그 아가씨 만나서 우리가 사실대로 말하자. 네? 그러다 도연이 알면 어쩌시려고요. 그럼 이대로 우리 아들이 사기치고 결혼하는 꼴을 봐야 한단 말이야? 앞으로 상견례도 남았고 결혼식은 또 어쩐다니? 저는 한숨을 쉬며 바닥에 주저앉아 앞으로 이어질 괴로운 시간을 상상하며 진저리 섰습니다. 한데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아들이 의기양양하게 전화해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우리 장모님이 급하게 미국에 일이 있어서 들어가시는 바람에 상견례는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식도 좀 미뤄야 할 것 같고요. 뭐? 아니 왜 무슨 일이 있니? 그게 아니라 수연이가 임신을 했어요. 오늘 저랑 병원 가서 확인했는데 벌써 6주나 된 것 같다네요. 어머나 그게 정말이니? 네. 사실 수연이는 계속 조심하려고 했는데 제가 깨를 좀 부렸어요. 아, 저는 빨리 결혼해서 미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얘가 차이피를 미루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어떻게 되긴요? 일단 혼인신고만 하고 제 오피스텔에서 살아야죠. 그러다 장모님이 부르시면 미국 가서 애 낳고 결혼식도 하려고요. 아무리 그래도 혼인신고하기 전에 여기서도 결혼식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엄마, 지난번에 수연이랑 잠깐 인사할 때도 그렇게 힘들어하시더니 결혼식은 어쩌시려고요. 마침 수연이도 배 나와서 드레스 입기 싫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건 하늘도 제 편이라는 뜻이라고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딱 애가 생겼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은 기분이 무척이나 좋아 보였어요. 평소에는 집에만 오면 입 꾹 다물고 밥만 퍼먹던 애가 그날은 전화로 30분이나 가까이 떠들더군요. 저는 뭔가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행복해하니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런데 본격적인 문제는 아들이 결혼한 후에 일어났어요. 처음 인사할 때 사근사근하게 잘 웃던 며느리는 아이를 가지고부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늘 울상을 찍고 있었어요. 그런 며느리가 걱정이 되는지 아들이 제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수연이가 갑자기 임신하고 장모님하고도 떨어지니까 우울한지 짜증을 많이 내요. 엄마가 애 좀 달래주세요. 뭐? 내가? 아니, 집에 부를 수도 없는 애를 내가 무슨 수로 달래니? 아, 우리 오피스텔 가서 맛있는 거라도 좀 해주시면 되잖아요. 뭐, 전에 말한 그거 돈가스라도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장 봐서 가보마. 그래서 저는 아들의 부탁으로 며느리가 있는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그랬더니 그날도 며느리는 인사를 한 운동만 운동하더니 한숨을 푹푹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며느리를 향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 너 밥은 먹었니? 양식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돈가스 좀 해주려고 장 봐서 왔다. 잠깐만 기다려라. 됐어요. 돈가스는 무슨. 입맛도 없어요. 아니, 벌써 입덧이 시작되는 건가? 아, 그래도 애가 진 사람이 뭐라도 좀 먹어야지. 속이 비면 입덧이 더해지는 법이다. 됐다니까 귀찮게 왜 그러세요. 저 지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너 혹시 임신해서 우울증이 온 거 아니냐? 내가 들으니 요즘은 그런 산모 많다고 하더라. 우리 때야 우울증이니 뭐니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애 낳기 전날까지 일하다 낳고 그랬는데.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제가 애가 졌다고 유난을 떤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너무 기운이 없어 보여서 그냥 한 말이지. 어머니가 쓰면 안 그러시겠어요? 저는 애 가질 생각 없었어요. 내가 애를 가지다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래, 물론 결혼 전에 임신한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차피 결혼 마음먹은 거 언제 가져도 하나는 가질해 아니었니? 요즘은 애를 갖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대반이라던데.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니? 애를 갔다니요? 저는 결혼해도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몰래 병원 가려고 했는데 도연 씨가 제 임신 테스트기를 보는 바람에. 어머나, 너 쉐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애가 다 듣는다. 지금은 몸이 편하니 힘들고 짜증나겠지만 나중에 나만 봐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게 무슨 소린지 금방 알게 될 거다. 하지만 며느리는 입만 삐쭉 내밀고 제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 갑작스럽게 집에 들이닥친 아들이 뜬금없는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 결혼시킬 때 주려고 모아놓은 점 있죠?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너 혼자 산다고 오피셀 얻을 때 벌써 다 해줬잖니. 네? 그때가 언제인데? 계속 장사하셨으니까 그 이후로 또 모아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네 누나 결혼할 때 줘야지. 누나는 직장 생활 한계 몇 년인데 아직도 자기 원수 마련할 돈도 없다고 해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도이가 전문대 졸업하고부터 계속 네 뒷바라지 했는데 돈을 무슨 수로 모아? 엄마가 만두 팔아봐야 우리 새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지. 도이관이 대학 등록금이고 생활비고 다 됐지. 넌 공부한다고 그간 아르바이트 한 번 한 적이 없잖아. 그건 다 핑계죠? 제가 월급을 통장제 뺏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나는 지금 만나는 남자도 없는데 뭔 걱정이에요. 솔직히 벌써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결혼은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요즘은 마흔 넘어서도 결혼해서 애만 잘 낳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근데 갑자기 돈은 왜? 아, 좀 필요한 데가 있어서 그래요. 사실 장모님이 금방 부르실 줄 알고 오피스텔로 들어간 건데 거기 일이 바쁘신지 애 낳은 다음에나 들어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집을 좀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수연이가 가뜩이나 우려하는데 코딱지만 한 집 구석에 있으니 더 우려한가 봐요. 뭐? 그래서 집으로 옮기려고? 네. 지금 있는 오피스텔 처분하고 학교 근처로 아파트 알아보려고요. 아파트? 아휴, 그 동네는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뭐 사면 좋겠지만 어차피 금방 미국 갈 수도 있고 일단 전세로 좀 알아볼게요. 그럼 오피스텔 판돈에 한 2억 정도만 보태면 될 것 같아요. 뭐? 2억? 뭐? 아니, 그게 네 집 강아지 이름이냐?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 누가 그거 다 달라고 했어요? 일단 제가 은행에 알아보니까 한 1억 정도는 더 대출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1억만 해주세요. 아니, 너 나한테 돈 맡겨놨냐? 에이, 왜 그러세요? 엄마 만두파라 꽤 쏠쏠하게 버는 거 제가 다 아는데요. 어차피 저희 미국 들어가면 전세 보증금 빼서 다 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만들어보세요. 저는 당당하게 맡긴 돈 달라는 듯이 찾아온 아들이 어이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딸이 시집갈 때 보태주려고 모아놓은 5천만 원에 개똥탄 3천만 원을 보태 8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못마땅한 얼굴로 뚱하게 말하더군요. 아, 이러면 좀 모자란데. 알겠어요. 어쩔 수 없죠, 뭐. 내가 이거 해준 거 알면 도희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오피스텔 사주는 게 너한테 주는 마지막 돈이라고 못을 박았었는데 또 이렇게 해준 거 알면 아주 큰일 난다. 입 조심해라. 누나도 참. 제가 이 돈으로는 뭐 도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랑 같이 살 집 없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나가 좀 알면 어때서 그러세요? 안 돼. 걔가 난 노후자금 마련해야 한다고 얼마나 탄속을 시키는 줄 아니? 너한테 돈소리만 나오면 자기한테 제깍 연락 달라고 했단 말이야. 알았어요, 알았어. 엄마는 왜 그렇게 자식 눈치를 보세요? 못돼 먹은 딸 버릇은 못 고치고 그렇게 끌려 다니시니 누나가 더 기고만장한 거예요. 저는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아들의 말에 기가 찼지만 차마 그 앞에서는 티내지 못하고 딸에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만 한 채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들은 이상하게 자꾸 전보다 더 제게 손을 벌렸어요. 분명 저도 돈벌이를 하고 있을 텐데 카드값이 부족하다거나 공가금이 밀렸다는 식으로 크고 작게 현금을 보내달라고 했죠. 그런데 저는 한참 만에 새로 이사한 아들의 집에 찾아갔다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관문부터 쌓여있는 택배 상자와 백화점 쇼핑백들이 그동안 사라진 돈의 행방을 말해주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상자는 포장이 뜯기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며느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아니 얘야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사는 건 이해한다만 이건 도가 지나쳐도 너무한 것 같다. 절반은 포장을 뜯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필요 없으면 반품이라도 하든지 이게 뭐 하는 거냐. 어머니 또 잔소리하러 오셨어요? 배가 불러서 어디 나가기도 힘들고 종일 집에 앉아 멍때리는데 쇼핑이라도 안 하면 어떻게 살라고 그러세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데요. 잘난 어머니 손자가 져서 그런 거잖아요. 이에만 아니었으면 저도 엄마 따라가서 지금 신나게 뉴욕의 거리를 걸을 텐데 제가 얼마나 비참한지 어머니는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래 알았다 알았어 내가 괜한 말을 꺼냈구나 반찬 좀 해왔으니 넣어놓고 가마 사실 저는 시어머니 대접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며느리에게 지은 죄가 있어 늘 죄스럽고 당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도 잘 사는 집 아들 노릇을 해놓았으니 며느리가 돈을 펑펑 써대도 말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들은 계속 돈 타령을 했고 마침내 제 쌈짓돈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출산하라고 한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아이 낳았다는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기다리다 못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자 그제야 아들이 떨떠름한 말투로 손자를 낳았다고 하더군요. 비록 살갑지 않고 저를 돈주머니로 여기는 아들이었지만 첫 손주를 낳았다는 말에는 띨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얼른 채비하고 아들이 말해준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요즘은 산부인과도 얼마나 좋은지 모자동실이라고 해서 널찍한 온돌방에 아이와 산모가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있더군요.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병실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아이 침대가 보이고 그 안에 자그마한 손자가 누워있더군요. 저는 어찌나 벅차고 감격스러운지 저도 모르게 그만 누워있는 아이를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통수에서 날아오는 벼락 같은 고성에 깜짝 놀랐네요. 아니 노친내가 미쳤나? 신생아가 면역력이 얼마나 약한데 지금 밖에서 들어온 손 그대로 애를 만져요. 당장 그 손 놓고 안 꺼져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아들의 날카로운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뒤돌아서 버벅거리며 대답했죠. 아니, 너 지금 에미한테 뭐라고 한 거냐? 그러게 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애를 하나요? 아무리 그래도 어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 애가 얼마나 귀환했는데 그렇게 함부로 만지냐고요. 그러다 애 병이라도 걸리면 엄마가 책임지실 거예요? 뭐라고? 이 녀석이 부모가 되면 좀 편할 줄 알았더니 기대한 내가 잘못이구나. 너는 돈 필요할 때만 에미를 부모 취급했던 거야? 그래, 됐다. 나도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어. 천년, 만년, 네 자식이나 끼고 잘 살아봐라. 저는 그날 아들의 등살에 밀려 아이 얼굴은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폐륜에 가까운 욕만 먹고 뒤돌아서야 했습니다. 엉겁결에 병실에서 나왔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워 한동안 병원 복도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아들을 위해 살떨리는 거짓말을 하고 그 죄책감으로 며느리 앞에서 제대로 귀 한 번 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이 달라고만 하면 거절 한 번 하지 못하고 통장을 탈탈 털어 돈을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결국 허락 없이 손자를 안았다는 것만으로 욕을 먹고 쫓겨나고 나니 정신이 번쩍하고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나이가 마흔을 바라보도록 지 어미 생일에 천 원 한 장 쓸 줄을 몰랐어요. 그저 늘 제게 이거 내놓아라 저거 내놓아라 요구만 할 줄만 알았죠. 그래도 저는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못한 게 늘 마음이 아파 적성에도 안 맞는 거짓말까지 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네요. 하지만 아들은 그런 어미 마음도 모르고 지 자식만 귀하다 끼고 돌며 저를 잡상인보다 못하게 대한 겁니다. 저는 결국 손자를 안아볼 생각에 들떠서 나간 집에 터덜터덜 돌아와서 이불을 쓰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러고 나서도 일주일이 넘게 아들은 전화 안 통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 정리하기가 쉽긴 했습니다. 제가 울고불고 하는 모습을 본 큰 딸이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저는 그 말에도 아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 아들에게 들은 말을 전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딸이 말리는 짓을 해놓고서 결국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말하기가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하지만 눈치 빠른 딸이니 저와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는 어렴풋이 짐작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손자가 태어나고 불과 한 달 만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다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 싶더니 곧이어 다 큰 성인 남자의 울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퍼진 거죠. 잠자고 있던 저와 딸은 기겁해서 달려나갔고 거실 한가운데 아이를 끌어안은 채 울고 있는 아들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고 딸은 제 동생에게 다가가 더듬거리며 묻더군요. 도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애는 왜 데려와서 울고 있어? 누나, 나 이제 어쩌면 좋아? 정수연 이것이 나를 속였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뭘 속였다는 거야? 처음부터 다, 다 거짓말이었어. 엄마가 미국에서 교수한다는 것도 나를 데려가서 교수시켜주겠다는 것도 전부 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안 싸돈 만났다고 하지 않았어? 집에는 안 가봤던 거야? 원래 집이 미국이니까 가끔 한국 나올 때마다 호텔에서 장기투숙한다고 했어. 그래서 호텔 로비에서 만났었지. 그래서 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 뭐야?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그럼 지금 애 엄마는 어디 있어? 집에 있어? 아니. 누나, 나 이제 집도 없어. 야, 그게 무슨 얘긴데? 처 울지 말고 똑바로 말해. 그렇게 잘난 척하던 인간이 왜 애처럼 울고 난리야? 애 우는 소리에 너 우는 소리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조리원에서 나와서 집에 돌아온 지 이틀 만인가? 강의 중에 자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나와서 받아보니 글쎄 우리 집에서 애 우는 소리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야. 애 엄마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해도 아니래. 아무리 문을 두드려봐도 답이 없다더라. 그래서 내가 그냥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니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 근데 애만 혼자 울고 있고 애 엄마가 없다고. 그래서 잠깐 마트에 갔나 보다 했더니 여자가 그냥 도망간 거였어. 뭐, 뭐라고? 도망? 음, 사실 나 새로 이사 간 집 전세 아니었어. 엄마한테는 전세 얻겠다고 했지만 사실 월세였어. 애 엄마가 금방 미국 들어갈 거니까 전세 얻지 말고 월세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 저는 뜻밖의 말을 듣고 더는 뒤로 물러나 있지 못하고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뭐야? 너 분명히 전세 얻겠다고 대출도 받는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대출을 받긴 했어요. 근데 오피스텔 판 돈이랑 대출받은 것까지 전부 다 해서 장모님한테 보냈어요. 뭐? 미국에는 왜? 정확하게는 내 엄마한테 준 거죠. 장모님이 미국에서 저희 살 집도 알아보고 또 또 뭐? 애미 숨 넘어가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바른대로 빨리 말해. 거기서 제 교수 자리 알아보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고 했어요. 미국도 한국이나 마찬가지라고 정성을 보여야 원하는 걸 얻는다고요. 그래서 그 돈이랑 엄마가 주신 돈이랑 다 보내고 카드론까지 받아서 15나누까지 다 털어졌어요. 그때 아들의 말을 듣던 큰딸이 갑자기 인상을 쓰며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엄마, 도연이 또 돈 해주셨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요. 솔직히 없는 살림에 체면 유지한다고 사채하는 이 자식한테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저 녀석이 지 손으로 번 돈으로 생활비 충당한 거 불과 얼마 안 된 거 모르세요? 겨우 강의 하나 따낸 시절부터 외제차 타고 엄마랑 저는 이 낡은 집에 사는데 저 혼자 오피스에 사달래서 나가고 그때부터 저 자식 싹수 없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 그래도 저 자식이랑 살아보겠다고 찾아오는 걸 내치 수가 없더라. 내가 미련했지. 아우, 속 터져! 너 계속해 봐. 그래서 지금 뭐가 어떻게 된 상황인 거야? 그래서 대출이자랑 카드 돌려막기 하느라 가뜩이나 힘이 드는데 수연이가 저 때문에 발목 잡혀서 미국에 못 갔다고 엄청 우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울증도 왔다고 하고 그래서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카드도 주고 사채에서 돈도 빌려줘 줬어요. 몇 천만 원씩 하는 명품 가방을 사겠다고 해서 그것도 사라고 했고요. 그 말에 저는 심장에 쿵 하고 내려앉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거칠게 물었습니다. 뭐? 사채? 네가 제 정신이 아니구나!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등신 짓거리를 했어! 제가 미쳤었나 봐요. 미국 가서 교수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깟 푼돈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애만 놓고 사라진 이 여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 사기당했구먼.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사기치다가 정작 사기결혼 당한 건 너야! 그치? 그, 그런 것 같아요. 저 이제 어쩌죠? 사채업자들이 돈 갚으라고 찾아오는 통에 학교에도 소문이 쫙 퍼졌어요. 강의 시간에도 막 마음대로 들어와서 위협하니 학생들이 난리도 아니고요. 미치겠다니까요. 어이가 없네, 진짜. 그러게 넌 너만 잘난 줄 알고 니 위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더니 우리가 사기친 줄 알고 마음 졸이고 있었더니 뒤통수를 맞아도 제대로 맞았구먼. 근데 왜 여기로 왔어? 니가 뭘 잘했다고? 당장 경찰서에 가야 할 거 아니야? 경찰에는 이미 신고했죠. 근데 수연이 신분도 다 가짜였어요. 멀쩡한 여대생 신분을 도용해서 살았더라고요. 지금 그 피해자도 난리가 아니에요. 멀쩡한 처녀가 병원에서 애 낳은 걸로 되어 있는 거니까요. 처녀라니? 너 수연이랑 혼인신고 안 했어? 수연이가 하겠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아직 혼인신고 안 돼 있는 건 얼마 전에 애 낳을 때 알았어요. 근데 그땐 자기가 애 가지고 우울해서 할 시간이 없었다면서 나중에 태어나면 출생신고랑 같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어? 넌 도대체 그런 사기꾼을 어디서 만난 거냐? 대학원 친구가 갑자기 연락해서 여자를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친구도 한패 아니야? 경찰에 말은 했어? 걔도 잘 모르는 여자였어요. 무슨 동호회 같은 데서 만났다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잘 알지도 못한 여자를 너한테 소개를 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그 여자가 돈 많은 남자 소개해 주면 걔한테도 일자리를 주선해 준다고 했나 봐요. 걔가 대학원 나아서도 아직 시간 강사하면서 자리를 못 잡으내거든요. 걔한테도 일자리로 꼬여서 이용해 먹은 거 아니겠어요? 네가 무슨 부자야?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냐? 분수에 맞게 살라고 했지? 비싼 옷만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니 그 친구는 네가 영락없는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겠지. 이 애미는 새벽마다 만두 빚느라 허리 펼 새가 없었는데... 죄송해요. 그래도 경찰에서 사건 접수는 했으니까 수사는 해보겠다고 했어요. 수사는 무슨... 그래봐야 다 소용없지. 작정하고 애도 버리고 도망쳤는데 어디 가서 이름도 모르는 여자를 찾아? 그럴 거면 애는 왜 낳은 건지 알 수가 없다. 아휴 이거 참...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급한 건 사채예요. 엄마, 누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으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하루가 멀다 하고 집이고 학교고 찾아오는 통에 사람이 피말라 죽겠어요. 그 인간들 때문에 다음 학기 강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 이래서 빨리 정 교수가 됐어야 하는 건데 정년 보장도 못 받은 부교수니 이렇게 불안한 거라고요. 뭐라고? 너는 이 상황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와. 그 청교수 타령하다 이 꼴을 당해놓고 또 그런 소리를 해? 엄마, 저 자식 정신 차리려면 멀었어요. 절대로 도와주면 안 돼요. 당연하지. 내가 저 녀석한테 무슨 소리까지 들었는데 내가 저걸 또 도와주니? 사채업자한테 끌려가든 말든 나는 이제 모르는 일이다.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돈도 없고 내 통장 싹싹 긁어다 가져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여기 찾아와서 저런 소리를 내. 엄마,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저 이러다 진짜 죽겠어요. 학교에 그 사람들 찾아올까 봐 강의도 다 휴강하고 집에 숨어서 애만 본 지 일주일째인데 집 앞에 찾아와서 진을 치는 통에 그것도 더는 안 될 것 같아요. 잠깐 밥 먹으러 가는 것 같길래 그 틈에 도망 나온 거예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딸과 저는 아들의 기막힌 사연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허영심에 찬 마음을 버리지 못해 거짓으로 만난 여자에게 결국 몇 배로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되고 말았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더는 아들을 도와줄 생각도 없고 그럴 상황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어린아이는 안쓰러워 그 애만 맡아주기로 하고 딸과 돌아가며 아이를 돌보고 있네요. 얼마 후 아들은 복잡한 금전관계가 발목을 잡아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간 강사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 처음부터 모든 걸 시작하게 되었죠. 아들은 자신이 이룬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못 가진 것을 탐해 한순간에 높이 점프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다 한 번에 주르륵 미끄러지니 그제야 자신이 힘들게 잃었던 길을 돌아보게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말았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 아들에게 사기친 애 엄마는 정가가 5범이나 되는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물론 장무라고 속였던 여자도 친엄마가 아닌 공범일 뿐이었죠. 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1년쯤 후에 또 다른 먹잇감을 찾다 붙잡혔는데 그 여자는 오히려 제 아들을 원망했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었는데 원치 않게 임신을 하는 바람에 일이 꼬인 건 자기라면서요. 얼른 한탕을 해먹고 튀어야 했는데 아기 때문에 주저앉았으니 우울증이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공들인 게 아까워서 아이를 지우고 도망칠 수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대신 임신 기간 내내 아들 옆에 붙어 등골을 쭉쭉 뽑아먹고 애만 버리고 도망친 거죠. 살다 보니 참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막힌 일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얼른 사채를 갚아 제 자식과 잘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막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저에게도 죄가 있기에 군말 없이 손자를 봐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욕먹어 싼 저이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이 갑갑한 속을 하소연하고 싶어 몇 자 적어보았답니다. 많은 분들의 따끔한 조언과 충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손자만은 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긴 사연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부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